강옥준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. DY입니다. 매수가격은 6,500원이고요. 비중이 많지 않아요. 7% 그런데 여기도 손실을 조금 보고 있네요. 6,030원 강옥준님께서 해주신 말이 짧습니다. 간단하죠? 근데 너무 다 들어가 있어요. 지겹네요. 아 지겨워요. 지겹네요. 그렇죠. 왜 그러냐면 DY가 이거 한때 잘 갔을 때만 해도 한 1년 전이죠? 12,800원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. 그랬었군요. 그런데 거기서 쭉 내려오고 계속 고만고만하게 지금 바닥 꺼내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지겹겠습니다. 자 DY 언제쯤 안 지겨울까요? 알아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DY 지겹다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? DY는 지겹더라도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DY가 크게 두 가지 정도 테마로 좀 엮이는데요. 일단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이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 테마 관련주인데 관련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대통령 지지율이 좀 많이 낮지 않습니까? 그래서 총선도 내년에 있고 그러니까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. 그래서 그 두 가지 테마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실적 부분이 형편없다면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.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찍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금값 이런 것들도 좀 움직이죠. 그런데 자회사 중에 글로벌 넥스에너지라는 자회사가 있어요. 이 자회사를 통해서 아르헨티나에 좀 금강 개발하는 기업의 지분을 조금 인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도 지금 묻혀갖고 좀 안 나오고 있는데요. 부각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주가 움직임은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거를 좀 팔고 다른 종목을 간다든가 그거는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고요. 물론 실적 부분은 재작년보다 작년이 좀 줄었습니다. 하지만 작년 실적도 한 329억 정도 연결기준 흑자가 났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. 그렇다면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제한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. 그리고 말씀드렸던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테마로 조금 엮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면 충분히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이상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쪽에서 좀 손해보고 매도하는 그건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반등시 목표치를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 7천 원은 한번 좀 넘기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보유하셨다가 7천 원 넘으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DY까지 살펴드렸습니다. 이쪽은 일단 보유를 해보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DY, 각 옥주님의 주목진단까지 도와드렸거든요.